네, 202 광두 온 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BJ 멸망전 시즌2 오늘 준비된 두 번째 경기입니다. 일단 난 아니아와 어텐션의 경기입니다. 야, 이런 게 참... 변수? 강타 싸움을 한번 할 수 있나요? 변수가 되는 것 같은데... 안 돼, 저 안으로 끌어서... 나가야 돼요, 카멜이 먼저. 그런데 다시? 세트가 먼저 왔어요. 오띠 전멸 없습니다. 아, 이거 카소스는 잡혔어요. 카소스 죽었고! 오띠는 전멸 없는데... 살아갔어요? 이걸 이용해서 손패가 빠져 있는 아트요? 카소스를 한번... 6렙입니다. 네, 6렙이에요. 아, 이건 강 나온 것 같은데요. 무조건 잡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강 나온 것 같은데요. 잘 찔렀어요. 따라가면서 때리면... 꽝! 안 써도 된다? 스킬 아껴서... 방금 직전에 잘 잡았네요. 깔끔하게 끌어냈습니다. 지노코 필요 없다. 맞습니다. 이걸 예상했던 것보다 코스트가 덜 들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히려 우리가 여기용을 해! 와드 피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해보자! 적공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적당히 때리다가... 한 번 흡수! 흡수했고요. 어어... 이러면 안 되는데! 완전 사고! 이거 꽤 날카로운데요? 전멸 썼어요? 전멸 썼어요? 이거 이러면... 썼어요. 이미... 이미... 죽은 건 죽은 거고... 혹시 데려가는 건 가능한가요? 데려가는 건... 데려가는 건... 데려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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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간 건 의미가 있습니다. 각 살짝 보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라도 써라. 죽고 싶지 않으면 써라. 오, 이거 각 나오는데 아니면. 그리고 위쪽 교전주도. 뒤에서 아트로스, 아트로스. 상윤을. 상윤이. 경제. 그리고 세라핀, 세라핀. 계속. 아, 역습 안 돼요. 여기까지. 이거 3용 완성되면 느낌 확 달라집니다. 그렇죠, 이거 마공룡이에요. 세트 위치에 시야가 없어요. 세트 위치를 몰라요, 세트 위치. 데미 장식. 앙코를. 잘 버텼어요, 일단. 버텼습니다. 딜러들. 아트로스가 한 번 더 딜을 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카밀, 카밀자. 갱재, 갱재. 갱재. 유미, 유미. 캐릭터, 평타, 평타. 유미라도. 이 듀오가. 여기한테 추격. 여기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체력, 체력, 체력. 이거, 이거, 이거. 수가리도 까지. 수가리도 까지. 세라핀 쪽은 갈수록하게 돌았네요. 이거는 판다 미스 느낌이 있는데. 택시, 택시, 택시. 택시가 안 와요. 어? 점멸? 아아. 이러면 잠깐. 빅토로 와요. 빅토로 온다. 우리 다음 병이 온다. 그래도 이거는 이미. 우리 큰 형이 왔어. 이미. 팩자켓 보여줘. 구도가. 구도가 다 기울어 넣어버렸습니다. 7킬 플러스에 아직 수화가 났는데. 아직 안 터졌는데. 뭐야, 보자, 보자. 1팀 5m 앞 점멸.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졌어요, 강반식. 상윤 살았습니다.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졌어요? 막 들어가요. 빅토로가 위에 있는 거 아니까. 쑥 들어갔다가 쑥 나와요. 승관님 저승사자. 진원경.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이경민 빵 끝. 너무 센데요. 암코르의 크로스. 대화가 안 되네요. 이렇게 당할 것 같습니다. 그냥 나가는 게 나았을 것 같네요. 결과적으로. 그냥 나가는 게. 에라이. 에이. 차라리 나갈 걸. 다 터졌어요. 유미도 이제 0014. 사실 유리한 게임에 유미는 잡힐 일이 없죠. 계속 타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냅다 열고. 어떻게 싸워줄까. 뒤로 다시 연계. 마모이나 안 됐어요. 이거 막았고. 카밀 뒤로 밀고. 암코로 연계되고 카밀을 마무리하면. 이걸 혹시 몰매가하면서 잡을 수 있나요. 그래도 상윤이 아직 멀쩡합니다. 상윤이 다시 왔어요. 상윤이 와버렸어. 와버렸어. 진짜 꾸역꾸역 버티고 있긴 한데. 그렇죠. 이게 뭔가 치고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냥 대포들 살려놓으면. 그래서 암살. 그리고 이걸로 만약에. 상윤이 정글 잡은 거니까 일단. 일단 나가. 일단. 갑니다. 모르겠고. 나가자. 세트 보여요. 벽공은 안 됐어요. 일로 오면. 고맙다. 세트 전면 없는데. 세트 전면 없는데. 세트 전면 없는데. 이것도 벽공 안 됐어요. 어? 미치지만. 폴 콤보 거의. 한전드. 그리고 또 옵니다 한전드. 수호천사 들고 있는 카밀. 트왈가. 뒤에서 강만신도에서. 카밀. 승괄이동. 아트로스 왔어요? 탈진? 그런데 이거. 그래서 수호천사에 다 빠졌고. 정주전. 그런데. 진원곡 진원곡까지. 진원곡까지. 진원곡. 한전드와 아트 아래. 콤비네이션. 진짜 한전드. 쌍둥이 포탐까지. 1단 난 아니야 팀. 결국 갈수록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진. 1단 난 아니야 팀이 3승 1패가 되면서 B조. 이렇게 되면은 기본만 하자와 일단 난 아니야가 각각 3승 1패. 2단 난. 너란. 2단 난. 2단 난. 탈진. 2단 난. 감사합니다.